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100초 신간에서는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나온지가 꽤 됐습니다. 꾸준하게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리더십을 소개하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요. 특히 양치기의 리더십으로부터 핵심 메시지를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양치기 리더십이나 보통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양을 이끄는 목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대로부터 양치기의 탁월한 리더십이 양들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부분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양치기 리더십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양들은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목동이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현명한 목동과 마찬가지로 정말 자주 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틀어놓습니다. 동시에 양을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되고 양의 입장에서 현재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바로 리더의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다. 특히 양치기 같은 경우는 회초리라든지 또 지팡이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특히 이류와 같은 그런 늑대와 같은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 대단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방목해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꼼꼼히 살피면서 막대기와 회초리를 가지고 적절한 선을 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히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또 학습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테디셀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양치기 리더십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양치기 리더십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녀석은 책의 쓰고 있는 이 양치기 리더십을 한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리더십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